한국국토정보공사 운동같아요 아 운동같지 그러면 오늘 광장무 좀 약간 그리고 또 윤희씨가 춤추시면 뒤에서 멤버들이 좀 약간 좀 살짝 좀 같이 따는 건데 뭐 이런거 가능할까요? 네 좋습니다!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따는 거야? 아 이렇게 광장에서 다 같이 한 명이 춤추면 계속 바뀌어? 춤이 계속 바뀌어? 아 이게 공원에서 이렇게 다 같이 친다는 얘기죠? 뭐 약간 어려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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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원에서 그래도 재밌겠다! 아 이쪽으로 간다! 박수 시원합니다! 진정은 공장무였어 댓글 차게 거의 다 의견이 이게 뭐야 정신이에요! 안고 Vikt수 시원합니다 잠시 여러분 για다 오십시오 네!